똥게임이야 똥게임이로 할만한 게임은 아닌데 주문 외우기 인사받고 싶으면 도배하지 말고 유료채팅해 인사받고 싶어 이락 감사합니다 뭘하 파타 알겠냐 자비따일없다 자비따일없다 저 요리게이 포 쟤는 내가 별로 안좋아하는 애야 나한테 찍혔어 그래가지고 레벨업 레벨업 오우가 레벨업 레벨업 도배하고 그래가지고 저게 막 도배하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좋아해 아놔 아이씨 그만좀 해 너 쟤 왜 근데 왜 채팅 채팅금지가 해저가 되있냐 쟤 원래 애초에 해 채채금이었는데 희안하네 다음판 버금인가 봐 난 쟤한테 채팅을 허용한 적이 없는데 와 겁나 튼튼하네 이거 이게 스펙 볼 수 있나 근접공격은 13 강철자투는 9 산성화선은 44 후이쇼 이 가운데서 압박만 해도 제가 못 움직일꺼야 아마도 독이랑 화염은 쟤들 다 내성이 좀씩 달라요 와 피당가 봐 미친 한발에 딸피가 됐네 시라누이 레퓨리 레퓨지 협상 퀘스트 여기 얘기하는건가? 아 쟤들은 어떻게 채팅하는거지 아니다 깔끔한 방법이겠지 굳이 내가 고민할 필요 없잖아 고대유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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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시나리오에요 이 난민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줄 수 있을까? 고대유정 하드 고대유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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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침과 생겼네 개뜬거 없이 개척자까지 영톤했을 때 지식 생산자원 다 먹을 수 없네 어? 뭐야 한글로 안돼 썬드레네 군대 뭐야 뭐야 입장 아 자동성도 불안한데 시동을 합시다 빰 Christina 자동이 나보다 잘할 것 같아요 난 솔직히 아직 전투에 감을 잡지 못했어요. 뭐야. 마블이 바뀌었는데? 질식시키기 감정작응 질식시키기 호우 할 때마다 마법이랑 기술 반드 바뀜 랜덤 그래? 참 천만원 감사합니다. 아이고 그냥 쏠걸 아 뭐야. 원걸이야? 어 뭐야 아 이거 호우가 졸라 아프던데? 큰일났네 큰일났네 이거 움직이면 맞잖아 계속 팔 곱하기 일단 제 토시를 풀고 일단 제 토시를 풀고 아 뭐 슬로어 같은 거 없나? 아까 저렇게 이거 점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점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구독Sir 큰일났네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오오오! 진짜 한 발 주웠어 졸라 세네 아니 풀 피었는데 플러스 1 방어 산을 횡당하기 위한 유닛의 이동 배경이 산을 횡당 이거 유닛 보충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자동 전투 금강 발견 파타 아 뭐야 또 지짐 신속 질추 불구 유발 이런게 필요하다 빰 드래곤 에이즈 드래곤 에이즈는 음 너무 많이 다르지 않나 너무 많이 다르지 않나 일단 여기도 창고부터 하나 짓고 시작하자 그 다음에 병영집 나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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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방 약탈 이 게임 파고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재밌게 할 것 같은데요 병원 실험실 실험실 성소 건물들이 다 뭔지 모르니까 다 하나씩 지워봐야되나 건물들이 다 뭔지 모르니까 다 하나씩 지워봐야되나 한판 제대로 하려면 진짜 이거는 하루보다 더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하루보다 더 걸릴 것 같애 지도가 마진 밀즈의 땅을 밝혀줍니다 집에 가라고? 뭘 띄도 된다고? 이 게임 멀티 하려면 진짜 개빡셀거 같은데 마법분리는 뭐야 뭐지? 다른거 일단 나는 지금 게임 시스템은 대충 다 이해해가지고 근데 원하는거 볼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이 있거든 여기는 적진이구나 얘가 오 뭐야 국물산자들 독국물 전문 실명의 칼날 축복의 궤도 이게 패시브가 저보인다 어 얘 레벨업 또 했네 공격하는 유닛이 선제공격 능력을 가지 않는 이상 방어중일때도 먼저 공격합니다 오 좋은데 이거? 이거 근접 유닛들한테 이런거 좋은데 맞기전에 선방치는거 어 공항이다 아 영웅한테만 처마저? 아 영웅한테만 적용이야 이게? 유닛이 아니라? 아 영웅없게드네 아 나 모든 유닛인줄 알았지 뭔가 애매하잖아 이러면 승리 가능이네 인간 십자군 드러프 순교자 아 뭐야 성체잖아 니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얘들은 근접 유닛 같고 얘들은 원각 유닛 같은데 아 그래? 근접 공격 돌 던지기 원갈에 있긴 하구나 고통 없어 아 이거 스피링 링크네 스피링 링크 공항 유발 마너를 아깁시다 얘네가 나오겠지? 지금? 아 안 나오네 여기서 원거리전 하기는 좀 너무 힘든데 범위 밖이야 범위 밖이야 야 아예 니가 와봐 해볼까? 이렇게 하면은 AI가 어떻게 반응하는가?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? 와 안 움직이네 그렇게 허접하지 않군요 이게 보통 허접한 AI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막 앞으로 나오거든 근데 그렇게 허접하지 않군요 와 깔짝깔짝 때리는거 봐 유닛 중에 벽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이 됐다고요? 와 이거 사거리 페널티가 왜 이렇게 심해 천만원 감사합니다 천만원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씩 점사해가지고 원거리만 죽이면 되잖아 12 12 20 총 20이지 이게 15 동전원 질식 그럼 얘는 다음 턴에 죽겠지 얘 돌파며질이 약해 쟤가 원래 원거리 유닛이 아닌가봐 저정도면 맞을만하지 짠 와 올라오니까 온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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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맞으면은 반격하느라 행동이 없어, 그냥 다음 텐에 못 움직여 근접이 스펙은 좋은데 수기가 좀 까다로운 business 음, 버프빨이야 지금 원래 이렇게 세지가 않아 원래 나 검사가 계속 죽었어 얘 지금 버프빨이야 붙어서 상대가 맞다이 신청하면은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죽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쓰읍 나는 잡긴 잡았는데 여기 너무 적이 많은데? 피리엄 채우가 가야겠는데요? 여긴 그러면은 요게 대자택 이런 것도 채워보자 심찬병하라 아 아씨 아 여기 확인했잖아 멍청하나 약탈자 늑대 공포의 거미새끼 이건 뭐야? 도망치게 놔두자랑 자비랑 없다는 이거는 그 홈홈6에 그 피해길 뭐 그런거 운명 그건가? 흐음 흠 도망치게 놔두면은 보상이 보통 좋던데 웬만한 게임들은 아직 중립이구나 다른 세력과의 관계에 영향을 아 이런게 있네 이게 돈이 아니야 이게 성향 조절인데 업그레이드 돌요새 완전한 승리 같네 워씨 웬만하면 자동하면 안되겠는데 죽을락하네 음 쩔게 개척자를 박아야 되는 것 같애 개척자를 건축업자는 뭐야 이거 문명의 이게 시민배치같은건 없어보이는데 건축업자는 도로 깔고 갈 수 있음 아 도로 좋아요 돈 딴거 없네 피좀 채우고 움직여야겠는데 여기다가 도로 피면 아 도치 피면은 수입이 좀 짭짤하겠는데요 거미 잡으러 가야되는데 거미 잡으러 가야되는데 생산 잡으러 마법 강화 무결성을 무결성이 뭐지 이게? 일단 해봤다 아 상대 지도자가 디스피락이 아아 그럼 서로 이런거를 패시브를 올리고 막 방해하고 그런거구만 뭔소린지 알겠어 서로 좀 내정에 도움이 되는거를 방해하면서 플레이하는거구만 근데 아직까지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하는 그런건 못봐가지고 이거를 대회를 어떻게 해 템포가 아아 얜 죽으면 안되니까 잠깐 빠져있고 거미여왕 흠 어? 마나를 다 써부렀네? 히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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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 뜨는구나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야 아니 반격한다며 야 선지 온게 어딨어 아 이동열 다 써서 그런가 이동열 다 썼구나 아 측면이 아니라서 개쓰레기 스킬이었네 졸라 세네 이거? 장군명이 아 근데 문제는 내 친구가 죽었어 정해병 아 이게 점점 세지는구나 얘 지금 정해병이야 오 경계장 한글자막 by 한효정